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패디가 가능할까요? 네 감사합니다 애가 너무 행복해요 아 애가? 네 4년이요 오 마이 갓 네 안녕 아유 고마워 감사합니다 열어서 제철을 보니까 또 이쁘네 좀 전에는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지자체부터 이쁘고 아스라 제철도 이쁘고 벌써 집 두개 본다고 이쁘사니스 나오면서 쓰러온 아스토리아 제철도 처음보는 제철도 A고 거기서 하면서 다른 지자체부터 보고 여기로 아 브로데이 제철도 지나갔구나 브로데이 제철도 브로데이 제철도 할래? 네 한계탕 와 진짜 여기 냉면은 옆츠껀데 일단은 한계탕은 대란말 맛있겠다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도 구원이에요 이름 뭐였지? 그릴리공원 그릴리스케오 맛있게 먹겠습니다 방해 왔다는데 맞먹으라고 이거 인산 지가 다 먹고 즐거운 것 같아요 지금 뭐하는듯이 지금 몰래 뜯어먹은 거 뜯어먹은 거 아니야 이거? 나 안볼때 일단 인산 맛있게 먹고 싶겠습니다 음 음 맛있어 사실 막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시간 핸드폰 꺼지는 바람에 못봤는데 집에 와서 핸드 켜니까 그 사이에 내가 다시 바위했더라구 근데 한다는 말에 맨하트에서 보자는데 왜 맨하트에서 보자는데 주머니도 당연히 맨하트에서 보자는데 뭐해? 그래서 뭐해? 뭐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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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남쪽이 저기가 월드 트레이스 센터가 저기부터 끓여간 데가 그래요. 예전 유효꾼 사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되죠.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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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 엣지 그게 아니고 이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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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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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